야, 기회다. 뭐? 야, 안 돼. 왜 어떡해? 누가 들어와, 여기. 아무도 없는데. 좋단 얘기지? 뭐가 좋다는 거야? 울겠다, 아주. 간심히 찾고 있어요. 나도 좋아. 이렇게 다시 병원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. 스탑, 스탑 해줘요. 잠 있다. 오게. 왜 이래, 운란하게. 됐어. 너도 시끄러워. 무슨 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, 남친! 여기 있잖아, 이 남친! 여기 어디야, 여기 어디! 여기, 니 옆에! 나! 나랑, 잡나요? 잡시다. 엄마, 나는 왜 다리털이 이 모양일까? 무슨 다리털이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무서워해져. 어? 이 속도를 벼가 잘하면 2모작, 3모작도 가능하겠어. 겨드랑이 털이... 잘 왔네요. 잘 왔네요. 개니 소리 지르고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. 사랑합니다, 주인님. 야, 시켜, 시켜. 세상에, 형. 아니야. 당신이나 시켜요. 얼굴 빨개졌네. 남자답게 반땡 어떻습니까? 저는 남자답지 않지 말입니라. 일만. 나는 BX 개XX X X conduct 알아보이고 있는데? 호텔은 가끔 이용하고 아뇨, 전 주로 모텔의 인형 야, 밀어! 성도한테... 아, 상상해버렸다. 아, 진짜. 아이!